진정한 마피아를 찾기 위한 시간이 왔습니다 목도리를 변조시켜야 돼요 자, 류진 씨 한번 변조해 주세요 네 첫 번째 실루엣 마피아 나와 주세요 양념? 첫 번째 실루엣 마피아 나와 주세요 어, 이미 나와 있었군요 I used to eat it or something 하고 싶은 이라 기도 받고 My life! 내 마음대로 살 거야, 말 잊지 마! 난 특별하니까야 와, 진짜 누군지 모르겠네요 아무리 들어봐도 잘 모르겠는데 두 번째 마피아 님 들어오셨나요? 낙낙? 네 네, 준비가 되셨나요? 네 하고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! 네 그럼 음악 주세요 와, 근데 이건 진짜 모를 수도 있어요 과연 누구일지 정말 궁금한데 그럼 세 번째 실루엣 마피아 오셨나요? 네,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너 왜 목소리를 안 내! 잔소리, 스탑잇! 알아서 할게 내가 뭐가 되자 내가 낯설할 테니까 좀 더 워리워라 평범하게 살 같은 말 내버려둘래 어차피 내가 사람 내 인생 내 거니까 네, 과연 이 분도 누구일지 정말 정말 궁금한데요 그렇다면 마지막 마피아는 과연 누구일지 실루엣을 보여주세요 아, 정말 정말 실루엣이 아름다운데요 안녕하세요 오, 제일 마피아입니다 오, 제일 못 알아듣겠어 네 다 유추를 하셨나요, 빈둥이? 음, 메이비? 네, 프로바블블리 오, 플리스! 섭스크라이브 리아 나왕 지금부터 실루엣 마피아의 정체를 한 명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달라달라의 말리지마 를 불렀던 그 주인공은 누구죠? 나와주세요 내 마음대로 살 거야, 말리지마 난 특별하니까 나왕 네, 첫 번째 주인공은 유나였습니다 유나 이 파트를 직접 불러보니 어땠는지 이 파트를 굉장히 탐냈다고 네, 우선은 제 스타일로 바꿔서 불러보고 싶었고요 확실히 예지언니 발성에 맞는 파트인 것 같기는 해요 제가 했으면 조금 더 앙칼치지 않았을까 그럼 유나 버전 한번 마 라이프 내 마음대로 살 거야, 말리지마 귀여워 되게 귀여운데? 네, 유나의 말리지마까지 잘 들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인공은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나와주셨습니다 어디 파트를 불렀었죠? 저는 이제 나샤이의 지수 언니, 그 리아 언니의 Hey there, hey there 근데 제일 변조를 전 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거의 음을 다 무시해버렸어요 아, 저 성대모사는 제가 못할 것 같아서 그냥 변조를 해버렸어요 본인은 만족하십니까? 자신의 노래 저의 노래요? 네 저는 저에게 만족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, 좋은 발언이네요 당연하죠 세 번째 주인공 나와주세요 내 인생 내 꿈이니까 그대로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파킹으로 류지니 파트를 했던 체령님 자신이 마피아처럼 잘 숨겼나 라는 생각을 하셨나요? 아까 여기서 할 때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내 노래 부르는 그거 아니었잖아, 그치? 그쵸 응 맞아요, 작곡가님 스타일이었어요 짠술사 빛 짠술사 빛 짠술사 빛 짠술사 빛 알았어, 알게 뗏뗏뗏뗏뗏 오케이 니가 목가 뗏뗏뗏뗏뗏 뗏뗏뗏뗏 줌 줌 마지막?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벌써 저기서 지금 웃겼어요 다짠술사 빛 다짠술사 빛 다짠술사 빛 다짠술사 빛 다짠술사 빛 다짠술사 빛 오 저는 약간 실루엣에서 있을 때 리아가 제일 잘 숨겼대는데 노래 부르는 순간 자기로 다시 나오던데? 다시 본인으로 나오던데? 델처가 손동작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너무 리아인 거예요 나 알겠어? 막 이러는데 나 그랬어? 딱! 새로운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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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렇게 모두가 실루엣 마피아가 돼서 다른 멤버들 파트까지 저희가 다 불러봤는데요 우리 빈둥이들 마피아 유추 전부 맞췄나요? 아마 다 맞췄을 것 같은데 너무 쉬웠을 것 같아요 빈둥이들에 한 번 다 맞췄을 거예요 엠리덕 남 advert